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공부 오늘은 엎드릴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복에서 복자가 되겠지요? 네이버 사전에서는 항복을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려 굴복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복한 항을 잠시 보겠습니다. 참고입니다. 항복한 항, 이것 말고 내릴 강도 있다는 것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엎드릴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사람인 부분이 부수가 됩니다. 총 6회기입니다. 그러면 한자를 하나씩 보면 사람인이 보입니다. 선줄이죠. 선줄. 사람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견자가 보입니다. 먼저 일인, 큰데자죠. 일인을 대로 봅니다. 그리고 점, 점주라고도 하고 불똥주라고도 하죠. 저는 이것을 점으로 보겠습니다. 점. 이때 대점을, 대점을 개로 보는 것입니다. 개견자니까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앞에 사람인, 인계가 되겠죠. 그러면 발음하여 기억하기 전에 엎드린 개가 인계입니다. 엎드린 개, 이때 린개도 인계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엎드린 개가 인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인계, 인계 엎드릴보 인계, 인계 엎드릴보 인계, 인계 엎드릴보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사람인자 인, 개 인계 엎드릴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